말씀은 고마운데요. 저 방송 출연은 당분간 안 하려고요. 꼭 모시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. 마음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그럼 먼저 일어나겠습니다. 네가 여길 왜 왔어? 나도 사람 만나러 왔어. 네 사위랑 수경이 가라고 보낼 거야? 일하러 가는데 보내야지 붙잡아? 우리 사위 능력 펼치러 갔는데 붙잡을 이유 없어. 박 회장이 네 사위랑 수경이를 위해서 보내는 것 같아? 무슨 소리야? 박 회장 본인을 위해서 네 사위랑 수경이 떠나보내는 거야. 말 돌리지 말고 제대로 해. 알고 싶어? 말하라고. 네 딸 누가 죽였는지 알아? 네 딸 뺑소니범 박태우 회장이야. 뭐? 그 사실 알까봐 박 회장이 두 사람 멀리 보내는 거야. 다시 말해봐. 너 거짓말이면 가만 안 둬. 네 딸 영채. 박태우 회장 차에 치여서 죽었다고. 또 가질 수 없어서... 들어준다. 이건tery promoters. 네 딸. 다시 말해봐. 네 명이번에. 혹시 말하니? 감사합니다.